그래 야! 버섯으로 제가 저걸 먹게하면은 잠깐만 그럼 길이 없어지지않.. 공중에서 공기를 딛고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하니라잇! 될리가 있냐? 아 네 제가 결국은 이 게임을 켜게 됐네요 고양이 마리오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빡치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인데 왠진 모르겠지만 얘가 결국 하게 됐네요 왜일까? 누가 선정했을까 이 게임을 목숨 두개밖에 없나요? 아 오케이 노래가.. 노래가 뭐야? 오우 조작감 개그지같구요 어? 뭐야? 에? 못 먹어요? 어? 아? 물 놓은게 더있어 오케이 어어 이 쉣! 어어! 하.. 여기서 한번 피해주고 아 피지컬 예스 맨 개잘하죠? 좋았어 아! 아! 오케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나가야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약간 사람을 빡치게 하는 그런게 있네 요거 하나 또 없네? 오케이 여기 올라가서 넘어가면 되잖아 오케이 좋았어 죽어라 어! 천장이 내려왔어 천장 조심 어? 여기서 한번 피해주고 아! 하 씨 하아이! 진짜 진심모도 들어갈게요 님들 충치할 수가 없네요 짠 개잘하죠? 어어 이씨 뭐야 방금 내가 어떻게 넘어온거지? 약간 별을 놓친거 같은데? 맞냐 이거? 어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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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으어! 내려가면 안돼 그래서 바로 이로 앗! 씨 이거 개같은 감히 유저의 행동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더 있겠지? 없냐? 이게 없다고? 이상한데? 이게 왜 없지? 오케이 내려가면 안될거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 으악! 여기서 탄성을 받아가지고 하아! 페이크다잇! 안갈지룩 안갈거지룩 그러면 얘 가운데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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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가운데 빠지는줄 알았는데 안 빠지네 오오오! 와 큰일날 뻔 아악! 깃발 위를 뛰어넘어볼까? 왠지 이거가 여기서 아 조졌다 안돼요! 저는 이런걸 화 안내요 여기서 설마 또 한 번씩 더 실패하더라도 저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음 이지 너무 쉽네요 다음 스테이지인가요? 이건 뭐지? 스테이지 1보다 특수한 것이 늘었으므로 조심해져 후 아이템의 일부를 이용할지도 치쿠라는 사람이 이렇게 메세지 남겨줬어요 아이템을 사용하는 일이 늘었대 아이템을 쓸 수가 있어? 이 게임은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툭 쳐주고 위로 위로 들어가는건가봐 보잇 보잇 침착하게 갑시다 어려운거 하나도 없어요 화낼 일도 없고요 너무나 평화로운 부근과 보잇 오케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너무 귀엽구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뿅뿅뿅 와 화 안 났어요! 화가 났다뇨! 어떻게 제가 화가 나요, 이건 뭐죠? 따 따 따 따 따. 으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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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ne 깜짝이야, 씨끄어. 여기 일로 피해 가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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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음악이 여기서 나온거야? 이거 저작권 없는 부분이에요? 음악 너무 좋은데? 설마. 아니지? 깜짝이야.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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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원래 마리오 할 때도 원래 이렇게 갔다고 개꿀 자리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꼼투 쓰지 말고 오야 오오 오케이 오케이 뭐야 공포게임이야? 개무섭게 생겼어 한 번 더 나와 왜 아니다불이야? 한 번 더? 깃발 바로 앞에 설마 여기다 함정 놓진 않았지? 양심이 없는거야 그러면 왜 위에 쟤만 색깔이 닿을까? 오케이 두 번 피하고 바로 가라고? 쉑 쉑 쉑 이렇게 간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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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오케이 다시 이거 어떻게 살았지? 이거 어떻게 살았지? 됐다 어떻게 살았지? 죽는 각이었는데? 이상하다 별 이게 별 뭘까? 요건 죽냐? 죽겠지 이게 별 안 내보내고 어떻게 가지? 알 수가 없네 아 버섯 그래 야 버섯으로 제가 저걸 먹게하면은 잠깐만 그럼 길이 없어지잖아 공중에서 공기를 딛고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 하자잇! 될리가 있냐? 여기서 에헤에헤에헤 이지 이지 저 물음표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유튜버로서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보였다 빈트메시 보이게 뭘 보여 이씨이 저걸 안먹고 넘어가야 된다 어엿 어? 아 원래 나오긴 하네? 아 오오 여기서 바로가! 그렇지 이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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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난 강해 난 살아남았다 난 강한 남자 어어 깜짝이야 아 이거 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럴 것 같았어 이럴 것 같았어 이럴 것 같았어 이럴 밟아 오오오오오 님들 천재에요!! 개천재야 역시 너네가 최고야 시청자분들 없이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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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뭐가 어떻게 된거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 따따따따따따 따로 동전의 의미가 없지만 동전을 먹어봤자 의미가 없다 이건가? 근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간다고? 여기 이렇게 내려간대?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가고 여기 하나 더 있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위로 올라갈 수 있나? 하아! 안되는데? 어떻게 가? 구름을 점프? 아! 여기 엠포로 위협해부... 오! 와... 잠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건가? 잠깐 착각했던 내가 너무 밉다 이거 초록색을 누르면 별이 나오잖아 근데 저거 눌러놓으면 앞에 뭐가 바뀌지 않을까? 왠지 내가 그거 같애 이걸 누르잖아? 타이밍 잘하면 될거 같애 됐다 이거 됐다 이지! 아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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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요! 이지 이지요! 너무 이지하구요! 에에 수고연! 이지요! 이 mound 하아아아 representations 빚 이건 뭘까 이 메시지 궁금한걸 앞으로 숨겨진 블록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나한테 알려준다고 왜 알려주지 도망을 가네 이 개같이 귀엽네요 오케이 이지 아 이지요 뿅뿅뿅 아 점프가 안되네 아 마이너스 100을 좀 에반데 한방에 바로 깃발 먹어버리구요 왜 그럴 수 있어 저 원펀맨은 뭐냐 표정이 굉장히 띠깝게 생겼네요 제가 기분이 안좋은거 때문인걸까요 어쩌라는 거야 이건 야 100 마이너스 100 되기 전에 깬다 진짜 깰거야 어? 오케이 이지요 안 돼요 로봇 선생님은 여기 계시나요 날렸어요 나를 키보드 파괴 게이지 그만해라 난 키보드 안 뿌셔 나 그렇게 나쁜사람 아니야 자 로봇 나왔다가 로봇이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방금 뭐한 거야? 어떻게 죽이지? 저 침을 죽이고 싶은데? 어? 될 거 같은데 잠깐만 바로 까자마자 바로 따라가서 로봇 이렇게야 뭔지 알겠지 이지 아휴 답답하지 않아요 이지합니다 굉장히 쉬운 게임이네요 화도 안 나요 이런 게임 포잇 오케이 이지하군요 대체 이런 게임 하면서 왜 화를 내야 되는 거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머 저 고양이 뭐죠 포잇 전회보다 난이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편하게 플레이하세요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쉬울리가 이렇게 쉬울리가 살았다 또 떨어질 뻔했네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지? 내려가 여기 내려가서 바로 달려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빨리 갔다가 피했다가 이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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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하구만 즐겁다 즐겁다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면 되잖아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없네 페이크를 어떻게 주지 오케이 아 이렇게 좀만 가도 되는구나 이지요 요거 어 없네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어 수상해요 아주 수상적어요 이걸 치면 뭐가 다른가 어 독버섯 어 로봇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가볼게요 천장으로 갈아타는 거 님들이 하라 했습니다 왠지 뿅 뿅 뿅 오케이 이거다 죽어라 으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렇지 하 이지응 이게 진짜 그건가 봐 로봇이 스프링에 닿았을 때 같이 날아가는 거지 해보자 타이밍 잘 잡아서 이게 왜 되죠? 어 됐나 됐나봐요 된건가요? 메론? 메론 뭐야 이게 뭔데? 게임 클리어 놀아줘서 고마워 클리어요? 클리어요? 베리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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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운 거 좀 갖고 와 좀 어려운 거 좀 갖고 와 ب when we get ready to hop on efect 끝 뱁 뱁 tee 뱁 엔드 뱁